고생들 했어. 니들 없었으면 아주 밤새도록 잡을 뻔했다. 세빵총각도 고생 많았어. 마인드 버거. 잘 먹겠습니다. 혹시 여기 추어탕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?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. 어, 아니야. 어, 맛있어. 안 좋아한다며. 나 안 좋아하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어. 재능이네. 근데 너랑 승환이는 언제부터 친한 거야? 집끼리도 알아? 태어날 때부터. 지웅이는 엄마 우리 엄마랑 친구거든. 내 인생 최초의 기억부터 지승환이 있었지. 둘이 사인 거 아니고? 밥상머리 앞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. 내가 지승환 때문에 연애가 안 됐지. 얘가 내 영혼한 스캔들 상대잖아. 그렇지만 순도 100% 친구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. 너 왜 유림이 보면서 얘기하냐? 유림이만 오해 안 하면 돼서요. 근데 형은 이 구성에 대체 왜 끼어 있어요? 야! 우리 방송부 한 해 같은 졸업 선배님이시거든? 깝치지 마! 졸업했으면 형의 집 무슨 선배님이야. 아, 그래서 유림이랑 무슨 사이길래 반찬이 막 오가는데요.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이야? 어, 너랑 승환이랑 비슷해. 지웅아. 어. 나랑 이 형이 왜 친한지는 안 궁금하냐? 전혀. 오케이. 와, 진짜 맛있지? 응. 지웅아, 너 그때 빌려달라는 카메라가 이거 말하는 거냐? 수돈? 응, 뭐 그거 맞아. 아직 있었네. 잘 작동하나 모르겠네.